손톱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미리 말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칼슘 결핍과는 상관없는 증상이다. 이제부터 손톱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이유와 예방하는 법을 알아보자. 하얀 반점의 정체는 무척이나 흥미롭다. 손톱에 하얀 반점을 둘러싼 속살들 대부분 우연히 손톱에 있는 잡고 하얀 반점 또는 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한 표시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계셨을 테고 칼슘이 부족하다는 뜻이니 우유를 많이 마시라는 부모님도 계셨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 속살릴 뿐 진실이 아님으로 손톱에 생기는 하얀 반점의 정체와 원인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다. 조각백반은 언제든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내 종류로 나뉜다. 점박이형 손톱 위아래로 작은 반점이 퍼져있는 점박이형은 주로 어린 시 절에 나타나며 작고 반복적인 손상 때문이다. 줄무늬형 손톱에 평행한 가로줄무늬로 나타나며 여성에게서 더 흔히 발생한다. 자주 매니큐어를 바르는 습관으로 생긴 손톱 손상이 원인이며 화학요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부분형 손톱의 특정 부분이 하얗게 변하는데 보통 손톱의 맨 끝에서 생긴다. 종합형 손톱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유형으로 드물게 나타난다. 태어난 직후 또는 어린 나이에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유전이 원인이다. 아형 부족으로 인한 손톱 반점 손톱의 하향 반점은 칼슘 결핍이 원인은 아니지만 영양소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이긴 하다. 하향 반점과 선은 손, 톱뿌리에서부터 자라나서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간다. 아형 결핍이 원인일 수도 있다. 조각 기질이 파괴되면 하얀 반점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각 백반은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마른 보증 위궤양, 괴양성, 대장염, 신장염 또한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하얀 반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손톱 화합물의 생성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하얀 반점이 생긴다. 다음은 해당 영양소 중 일부다. 비타민 b6 비타민 a 철분 아연 영양분결. 피부로 하얀 반점이 생긴다면 손톱 형성에 영양을 끼쳐 손톱이 약해지고 부러지기 쉽다. 연약해진 손톱에는 하얀 반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손톱의 하얀 반점이 생기는 다른 이유 이런 반점은 건강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보기 좋지 않다. 특히 여성들 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하얀 반점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만 점의 원인이 조각 기질의 손상 또는 염증이라면 비정상적인 각화가 진행될 수 있다. 손톱은 한 달에 0.25cm씩 자란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톱 한가운데에 생긴 반점이 언제쯤 생겼는지 추측할 수 있다. 가운데에 생긴 반점은 약 2에서 3개월 전 발생한 것이다. 큐티클이 반점을 가렸기 때문에 그 전에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각액 반을 유발하는 일상 습관과 행동도 있는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깜빡하고 실수할 때 가 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큐티클 또는 손톱 물어뜯기 지나치게 독학 매니, 큐어, 예, 화학 약품 사용, 특정 작업 너무 짧게 깎은 손톱 3개 키보드 치기 손톱으로 탁자 두드리기 맨손으로 강한 화학 세자 만지기 항상 매니큐어 칠하기 손톱의 생, 기는 하얀 반점을 어떻게 예방할까? 현재로 싸는 조각백반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 손톱의 반점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손톱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린 후 반점이 난 부위를 자르거나 다듬으면 된다. 손톱에 생긴 하얀 반점을 참을 수 없다면 매니큐어, 어릴 바르거나 장갑을 착용한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손톱 전체가 하얗게 되거나 반점이 매우 선명하거나 불투명하면 진찰을 받도록 한다. 조각 기질에 영구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톱의 작은 구름을 보기 싫다면 다음과 같이 한다. 손톱을 청결히 하고 보습에 주의하기, 매니큐어나 강한 손톱관리 제품 쓰지 않기 매니큐어를 지운 다음 잠시 손톱을 쉬게 하기, 최소한 하루는 맨손톱으로 두기, 장갑을 끼고 청소하기, 설거지, 바닥, 욕실, 주방 청소 등 손톱 끝부분뿐만 아니라 큐티클과 뿌리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 기말린 과일과 메가처럼 아연이 풍부한 식품 섭취 매일 당근, 호박, 복숭아 등에 함유된 비타민 A 섭취하기,